아, 날씨 좋구만! 혼자 놀러 온 것도 뭔가 이상한데, 이거. 오늘 제가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혼자 떠난 여행인데 어떤 일들이 저에게 오늘 들이닥칠지 정말 모르겠지만 좋은 시간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좋네. 좋다. 잠깐만. 근데 오늘 혼자 오니까 이상하네, 느낌이. 안녕! 형이랑 같이 놀래? 거기에 이렇게 했어. 어머니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 보니까 즉석라면, 생계란. 아이고. 와, 라면. 즉석라면이에요, 와.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뭐야, 여기가? 야, 뭐야, 여기가? 야, 뭐야, 여기가? 형이랑 같이 놀래? 귀여워. 와우. 보이세요? 방이 있어. 이분도 있고, 이봐요. 냉장고도 있어. 밖도 있습니다. 옷장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와.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예.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케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크라이밍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제가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아, 그냥. 한 번도 입고 해도 돼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정백이 얼마나 나오나. 알전 정백이는 혹시. 잘하는 내용은 못하지만. 내가 아기까지. 호글. 아, 정말. 호글. 손가락이. 손가락이. 많이만 놓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손가락이. 거울 수 있어요, 선생님. 더 이상 안 돼요. 엄마! 손에. 아. 하늘이. 아, 진짜. 아 진짜 베리야 어디까지 올라가 이거? 다시 한번 정상으로 올라가서 제가 여러분들 인스피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파이팅 후 아 더해서 안 되겠다 충북의 춤 대박사자 월리 아 운동복을 알고 와가지고 이거 때문에 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아 영웅 너무 자 이제 옹스를 갈아입었습니까? 아 남을 많이 흘려가지고요 실내 서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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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놀러왔습니다 아 긴장된다 아 너무 숨이 아프다고 하던데 렉슨에서 가장 멀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유니 우리 아 아 저는 만일 우린 만일 기대에 한 곡이 지금 없길래 제가 암흥이 응모전으로 좋아도 도독스코처럼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중심적인 느낌을 내 힘을 당한다고 아 아 아 헤이 이 노래는 너무 좋아. 사실 제가 무대에서 춤추면 노래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됐는데 스포츠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 클라이밍도 저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처음 해본 스포츠거든요. 그리고 서핑도 그렇고 생각보다 또 제가 잘 해낸 것 같아가지고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확실히 운동신경이 있는 친구구나. 다시 한 번. 깰깰스. 이거는 제품로 이렇게 내겐 행복하지 I need you